서울을 감싸고 있는 한양도성을 주제로 한 강연회가 열립니다. 한양도성의 탄생과 파괴, 그리고 성곽 주민들의 삶의 모습까지 우리가 잊고 있는 한양도성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을 둘러싼 한양도성. 도시를 지키고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사람들과 함께해온 도성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7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개최되는 한양도성 강연회. 성북문화원이 발간한 한양도성 역사 산책이 강연회 형식으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한양도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앞두고 있는데 그게 왜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양도성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총 3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한양도성의 탄생과 도성 주변의 산 이야기, 그리고 사대문과 도성 안팎의 시장의 모습, 성곽의 복원까지. 성균관대 박물관 학예사와 서울역사편찬원 연구원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한양에서 동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고개인 미아리 고개에 대한 역사적 의미도 소개됩니다. 근대에는 서민과 주군자들의 안식처였던 미아리 공동묘지,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서울 중심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삼터, 그리고 점성촌이 되기까지의 미아리 고개의 역사들이 소개됩니다. 한양도성과 미아리 고개 등 성북구의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번 강연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CNM 뉴스 박용희입니다.